너 요즘 나한테 왜 그래? 왜 그런 건데? 아가씨야말로. 아가씨야말로 왜 이래요? 내가 뭘? 옛날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너 도대체 왜 그래? 너 변했어.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변화 사줍사. 싸기네. 너 왜 그래? 몰라서 물어요? 몰라서 묻냐고요? 모른다, 모른다. 전 아가씨의 집사니까요. 집사라 변수리냐? 식었어. 뭐가 식어? 이래도? 끝났어. 나 나갔지 몰라. 야! 뭐해? 뭐해?